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여자는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입니다. 다섯 번이나 결혼한 나의 숨겨온 지난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의 행실을 알고 그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마 궁금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부끄러운 행실은 자기들 집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쉬쉬하던 일이었는데 그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사마리아인인 자기들과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 남자가 왜 자기 집 가문에 제일 문제 많고 말썽쟁이인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처음에는 그 여자 말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이 일을 더 머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자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다섯 번이나 결혼한 여자였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자가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죄 많은 여자가 이제 예수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피하여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을 찾던 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을 더 원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이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피하던 여자가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런 죄 많은 여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숨어 살던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죄 많은 여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자의 증거로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기록합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자인데 그 여자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여자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저런 여자가 믿는 종교라면 나는 절대 안 믿어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더러운 여자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절대 안 나가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죄인들 때문에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런 죄인들이 용서 안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피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어 예수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그들이 살펴보니 자기를 전도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보니 자기보다 못하거나 자기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실망하여 떠난 사람들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성장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한 단계의 믿음이 올라설 때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어야 한 단계 높은 믿음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항상 그 낮은 단계의 믿음에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의 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다라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게 된 것이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넘어갈 사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든 사람들은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시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가 다니던 교회의 문제들을 동네 사람들이 듣고 싶다고 부탁도 안 했는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와 교회 임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단임 목사의 이야기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쉬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전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전도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동네에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기도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증거하며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증거합니다. 교인들의 죄와 교회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도를 방해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귀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짓들을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참 대단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 만나서 실망한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하게 만든 그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증거하며 전도라도 했지만 그 여자 때문에 실망한 사람은 다섯 번 결혼한 그 사마리아 여자보다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